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선생님이 현장 학생들하고 이야기한, 상담한 그런 내용들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하나 찍고 있는 캐스트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이번 주제는 요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 되게 막막하니까 잘하고 싶은데, 뭐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학습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까요? 이걸 질문한 친구는 질문이 뭐냐면 자기가 기본 패턴의 문제들은 다 풀 수 있고 근, 수축, 자극전달 다 풀 수 있고 또 다인자 복대립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가계도 뒤쪽에 돌연변이 까지. 거기가 조금 불편해요. 근데 거기만 공부하다 보면 앞쪽을 까먹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 질문이었어.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줄인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의 질문. 이거는 간단하게 대답이 팍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쭉 시험을 보게 되면 진짜 어려운 1등급 변별력 문제는 한 3, 4개밖에 안 돼. 그걸 다시 얘기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나머지 16개, 15개는 우리가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거란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풀 수 있어?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서 내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를 딱 맞추다 보면 공부 시간의 100%를 여기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본형 문제. 한 번만 봤으면 풀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봐서 틀리면 기본형 문제나 1등급 변별력 문제나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얼마만큼 해야 되냐. 7대 3 정도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거를 하더라도 그걸 100%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전체 시간 내가 100분을 공부한다. 그러면 70분 정도는 거기다가 쏟으시고 30분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다시 복습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근데 실제로 알고 있는 걸 다시 보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알고 있는 건 뭘 또 봐. 아우 지루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서라도 반드시 보셔야. 학생 여러분들은 과목이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안 보면 까먹습니다. 한두 달만 안 보면 까먹어요. 선생들도 내가 직업인데 쌤이 이제 옛날 경험담이야.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6개월 쉴 때가 있었어. 6개월 쉬고 강의를 다시 하는데 야, 그래도 불편해. 언어, 단어들이 불편해 나한테. 쌤이 엄청 많이 하던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학생들이 그걸 한두 달을 잘 안 본다고? 야, 그러면 그냥 까먹지. 그러니까 꼭 전체 공부 시간에 30%는 알고 있는 거를 복습하는 데 쓰시고 70%만 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변별력 문제를 공부하는 데 쓰시면 돼. 알겠죠? 얘기 끝. 자, 그다음. 앞으로 생명과학. 와, 이거는 조금 쌤들이 난감했었어. 이거를 좀 이따 얘기합니다. 아직 개념 강의가 안 끝났는데 개념 다 듣고 나니에 현강 합류할까요? 왜냐면 현장에서 문제풀이를 좀 세게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기 3탄에 대한 얘기고 1탄이 이거야. 계속 같은 실수하는데 어떡하죠? 이 퀘스트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시간이면 어떻다고? 시간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것도 2탄으로 찍어놨습니다.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방법이 진짜 많은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선생님이 진짜 자세히 설명할 건데 설명은 자세하지만 우리가 실제 해야 될 건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수능을 잘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수능을 잘 보려면 개념을 알아야 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끝.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개념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의, 단어의 뜻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개념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진 않아. 왜냐하면 이제 유전 문제는 개념은 이만큼 나왔는데 문제는 막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개념들을 실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화를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실전 개념을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제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겠지. 그런데 수능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20문제를 30분에 푸는 거야. 선생님이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 사고력이라는 거 1도 없어. 야, 사고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한 두세 문제 주고 뭐 한두 시간을 주든 아니면 한 문제 주고 한 하루를 주든 이렇게 해야 생각을 하면서 사고력을 해서 창의성 있게 풀 거 아니야. 그런데 20문제에 30분인데 무슨 사고력이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유형 분석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것을 미리 고민해놓고 미리 미리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놔야 딱 딱 딱 딱 접근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개념 공부하는 이야기예요. 기본 개념 해야 되고요. 실전 개념만 해야 되고 유형 분석하셔야 되고 그 유형별로 접근법 해야 되고 그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 전개 과정 어떻게 전개 나갈 건지를 다 어느 정도는 미리 미리 공부를 해둬야지. 그래야 시험장에서 옷을 갈아입은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 요소는 이렇게 갔었지 이 유형은 이거를 좀 판단해야 되지 하는 풀이가 된단 말이야. 이해 돼? 개념은 이게 다야. 이거 하면 돼. 이거. 기본 개념 하시면 되고. 기본 개념은 선생님이 올리베지 기본 강좌가 있잖아. 그걸 선생님이 막 보라고 해야 하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보는 시간이 먼저야. 항상. 책을 봐. 그리고 조금 이거는 당연한 것들은 넘어가고요. 이건 좀 불편한데? 그러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는 거지. 그래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쓰게 되는 거죠. 강의부터 보잖아? 그럼 강의는 볼륨이 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쌤이 기본 개념 강의가 있고 심화 강좌가 있잖아. 그런데 강의부터 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러면 그거 끝나잖아? 그럼 8월 말 되는 거야. 왜냐하면 또 학생들이 현장에서 어떤 학생이 만났냐면 일주일 딱 잡고 강의를 다 봤어. 그럼 괜찮지. 그런데 물어봤다. 야 그게 되냐? 어떻게 되냐? 하루 종일 생명만 했대. 우리가 그럴 게 아니잖아. 그치? 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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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가잖아? 스케줄 짜가지고. 그럼 8월 말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그 학생처럼 진짜 막 일주일 이번 주는 생명에 뭘 빵빡 이렇게 해버리겠다. 그러면 뭐 가능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하고 기본 개념서하고 실전 개념서 쌤이 다 써놓은 게 있잖아. 그런 거를 먼저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일주일에 몇 번? 다섯 번. 처음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다섯 번 정도 읽고 그래도 불편한 게 남을 거거든. 그럼 체크해서 그거는 강의 보면서 공부하는 거야. 그게 끝났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는 심화 강좌 선생님이 유형 분석해놨고 접근법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분이 공부하시면 되지. 그치? 그런데 사람마다 여기가 안 돼 있는 사람 여기 안 돼 있는 사람 여기 안 돼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6월까지 이게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끝나 있지 않아요. 그럼 전 이거 할 겁니다. 그럼 딴 거는 못 하나요? 그게 아니라 이건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얘기인데 잠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하면서 붙여서 가야지. 알겠지?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자신의 상황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 그 친구 어떤 한 친구가 아까 일주일 동안 생명 이걸 다 봤다 그랬잖아. 심화 강좌까지.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은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친구인데 생명을 6월 달에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야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 이거 다 봐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상담을 하고 다음 수업까지 일주일이 있었잖아. 그때 다 본 거야. 싹. 6월까지 이게 끝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겁니다. 아무튼 개념 공부 돼 있어야 되고요. 문제 풀이. 그럼 이제 기출 문제랑 EBS 문제가 중요하지. 이게 중요한 거야. 사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N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하고 EBS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사실 EBS는 연계를 시키니까 중요한 거지 뭐. 기출 문제는 그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들이 활용하니까 중요한 거고 여기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답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기출 문제 선생님이 주잖아. 그럼 몇몇 선생님들이 막 맞춰.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맞췄냐 물어보면 풀어봤던 거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럼 풀어봤던 거라 이렇게 풀어요. 이게 아니라 기출 문제건 EBS건 다섯 번, 열 번을 보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거야. 요소를. 사람의 유전이야. 그러면 유전자형 표현형이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상성이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독립연관이 어떻게 제시가 됐는지 부모 라인의 유전자형 표현형을 줬는지 자손 라인의 유전자형 표현형 종류, 가지수, 비율에 어떤 게 나왔는지를 파악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를 연습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알겠지? 이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상반기에 이걸 다 하는 거잖아. 보통은. 6월 말까지 이게 다 되고 나잖아. 그럼 하반기에는 문제 하나를 들입다 보면서 요소를 보고 그 요소의 활용법을 공부하고 이러면 한 문제에 3, 40분 걸리거든요. 그거를 하반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반기에 해놨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이제 7월부터 수능 때까지는 문제를 많이 보는 게 목적인 거야. 많이 봐서 다양한 형태를 눈에 익혀놓고 다양한 형태가 나왔을 때도 요소를 빠르게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게 하반기의 목적성. 하반기의 공부 방식이야.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사설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고요. 실전모의고사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야. 이게 안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죠. 이게 안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지. 근데 이런 친구 있단 말이야. 저는 이게 여기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하고 7월 말에 문제풀이 들어오면 되나요? 자 그럼 봐라. 이게 안 됐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했다고 치자. 근데 이게 안 됐고 여기서 이리로 와. 그럼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면 얘를 공부하고 얘를 공부할 시간을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수능은 겨루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야랑 붙어가지고 얘가 잘했어? 그럼 얘가 등급이 높은 거고 얘가 조금 불편하게 잘 못 풀었어? 그럼 등급이 내려가는 거지 뭐. 그치? 눌리냐 눌르냐의 싸움인데 내가 옆에 있는 애들보다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가지고 그냥 한번 딱 보면 다 맞춰.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 우리가 비슷비슷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겨루기를 하는 거야. 근데 쟤보다 내가 덜 공부하고 맞춘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에 상반기에 내가 공부량이 부족했었다? 그러면 쟤들은 상반기에 공부 한 애들이다? 근데 쟤들이 쭉 계속해서 가고 있다? 그럼 나는 그 앞부분의 공부량만큼을 덧붙여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조금 불편한 얘기입니다. 불편하니까 이제 끌 사람은 끄셔도 되는데 불편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점심시간 저녁시간 조금 줄여야지. 밥량도 한 70%로 줄이고 해서 20-30분 안에 끝내고 30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되지. 이건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생명이든 지구학이든 다 똑같지 않겠니? 쌤 생각은 그래. 내가 쟤네보다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길 바란다? 이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적어도 같은 양은 해야 되는 거지. 같은 양을 하면 비슷할 수 있어. 거기에서 한 끗 차이로 이기냐 지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지. 이걸 덜 했는데 이기겠다. 이건 쉽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이 여기 어느 라인에 걸쳐져 있는지 어느 라인에 걸쳐져 있는지를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고 지금 이거는 그리고 쌤 수강생들 기준으로 보통 하는 거라 내가 현장에 사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쌤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고 쌤이랑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 얘기는 내가 연초부터 계속해오던 얘기라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해. 여기까지 끝났어. 여기가 불편해. 그럼 이거를 하면서 붙이는 거야. 이게 불편해. 그럼 이거를 해야지. 요소를 파악해야 되고 직접 써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요소 활용법이 나와. 단대립, 복대립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 자손의 자손의 표현형 확률이 나왔어. 쓸 수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쌤이 스킬이 없다고 하는 거야. 맨날 뭐 아무것도 안 써봤는데 갑자기 막 8분의 3 그럼 막 그걸로 해. 근데 갑자기 8분의 3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딴 거 나오면 어떡해. 자손의 표현은 5가지. 야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실제 부모 세팅을 다 하셔가지고 생식세포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직접 자손들을 만들어 보고 해야 그 내용들이 문제의 요소로 나왔을 때 파악이 되는 거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써봐야.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하면 지금 하반기에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성이니까 그거를 쌤이 현장에서 진행을 하지만 이게 불편한 사람들은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거를 덧붙여서 공부하면서 쫓아와야 이거 내용 끝나고 이거 내용 끝나고 다양한 문제 보는 게 완성이 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남들하고 비슷한 라인에서 같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한 문제가 운으로 더 찍어서 맞췄다 하더라도 같은 라인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저 뒤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딴 애들 다 하고 있는데 잠깐 나는 개념만 공부해야지 이러고 한 달에 쓰잖아? 그럼 나중에 후회하니까 꼭 덧붙여서 가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게 다다. 이게 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에 자신의 상황 현재의 상황을 집어넣어서 이걸 다 수능 때까지 하려면 내가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 알겠지? 오케이. 해서 또 이제 이런 실전 개념화 하는 방법들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하는 이미지화해라. 이런 얘기들은 또 다른 퀘스트에서 또 다시 진행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야. 앞으로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 딱 세팅을 한 다음에 이 끝까지 가는 전략을 짜서 공부하시면 된다. 되겠죠? 끝. 자, 이번 퀘스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쌤이랑은 또 다른 강좌와 또 다른 퀘스트에서 또 다시 또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